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준석이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준석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준석이가 여러분 뭘 했는지를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부정선거라고 누르게 되면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준석 사전투표 조작서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2020년 4월 29일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7월 28일 날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아니다. 대법 이준석 돈부리에 미친 유튜브들의 장난이다. 이준석 황교안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해 보수의 악성 종량이다. 이준석과 부정선거 업무론자들의 끝나지 않은 전쟁. 부정선거 논란 맞섰던 이준석. 선관위원장 책임져야. 전번에 있었던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확진자 사전투표장에서 있었던 소란. 은평구청이죠. 선관위원장 책임져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악한지 7월 28일 날 조재영과 천대엽이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내놨을 때 이준석 돈부리에 미친 유튜브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볼 때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다 데칼코마니를 아니까 물감놀이 하면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게 현혹됐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월 28일 날 천대엽과 조재연의 인천광역시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 인천연수월 판결문에 나오자 이야기를 한 거죠. 어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판결문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재연과 천대엽 왈 전국적으로 특정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10%, 15%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판결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창의로 볼 수도 없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10%, 8%, 9%, 15%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나면 그것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4.15 총선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격차에서 10%, 15% 나왔기 때문에 4.15 총선에 문제가 없다. 모든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4.15 총선과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비슷한 그런 선거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대법관들이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선거데이터에 문제없다. 조재형과 천대엽. 이 건에 대해서 다음에 그 자들은 책임을 지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치루진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손을 댔기 때문에 비슷한 겁니다. 이게 조재형과 천대엽이 4.15 총선 관련된 인천광역시 연설의 최종 판결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거짓에 그냥 강물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선거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러면 될 후보자를 결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데이터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면 될 후보자를 결정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흔적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식차증들이 다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 언론들은 뭡니까? 합의한 뜻이 다 입을 다물고 이게 나라가 망한 거지. 이게 나라가 살아있는 겁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게 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준석 사태 같은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지 힘으로 당대표가 됐습니까? 이준석이 자기 힘으로 당대표가 되었냐는 말입니다. 모바일 투표에 로그 기록 못 내놓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여러분 데이터가 맞습니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 사이에 10% 정도 가까운 격차가 나경훈 후보하고 여러분들 이준석 후보 함께 나오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야만의 나라인 겁니다.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과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조선시대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얼마나 세상이 비겁합니까? 내놓은 사람 다 입을 다묵니다. 자기 새끼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지를 모르니까 그게 예상이 안 됩니까? 나는 눈이 흔히 보이는데 이준석 사태 여러분 그 눈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 공병호 tv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중학교 여러분들 학생회장 선거까지 뭡니까? 전자투표 무슨 대표 학교에서 여러분들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오고서 학부형이 리포트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종합장 선거가 여러분 정상이겠습니까? 아파트 여러분들 무슨 해장 선거가 정상이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 열렬하게 거짓과 위선과 여러분들 조작을 가지고 은폐했던 친구가 하태경과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 여러분들 윤리위원회 징계권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전형적인 좌익의 모습을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익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우익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남자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지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내 애가 여러분들 책임을 안 지겠다. 이준석이 키우는 그 사람 아버지는 뭘 가르쳤습니까? 자식들 함께. 사내가 뭡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 자기가 여간방에 갔으면 자기가 여간방에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28세 때 여러분들 행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가혹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 대표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옳은 일은 절대 아니죠. 28살 때 뭡니까? 28살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분들 그런 상납을 받는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여러분 이준석은 노원구 병에서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준석이 얻은 성적표입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에서 이준석이 얻은 성적표입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이렇게 분포도를 나타냅니다. 노원구 병에는 7개 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7개 동 모두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후보는 다 승리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다 플러스값이 나옵니다. 아마 4,50개의 모든 노원구 병에 모든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환 후보가 승리했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투표소가 40개 하면 여러분들 2분의 1의 40성입니다. 확률적으로 투표소가 50개면 2분의 1의 50성입니다. 일어나기 불가능한 여러분 확률에 여러분들 1이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수치안 보시기 바랍니다. 상계 10동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플러스 13.8 상계 9동 플러스 13 상계 8동 플러스 11.5 상계 5동 플러스 9.5 여러분 이거는 100% 조작입니다. 사전투표 여러분들 지지도하고 당일 투표 지지도가 10%, 13% 이렇게 차이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에서 14% 정도 이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표를 이름 사전투표 얼마나 수치에 박았는지 이러면 그 차이값이 10에서 14%가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는 표를 엄청나게 빼앗겨 가지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 딱 보면 뭡니까? 아하 노원구 병에서 2020년 4.15 총선에서 그냥 사전투표를 완전히 만져가지고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한테서 거의 10% 이상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10% 이상을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은 함께 그냥 줬구나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뭡니까? 대한민국 선거에 문제없다고 똑같은 대법관들하고 똑같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하태경과 이준석입니다. 나는 그들이 승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민주공화국의 간판을 갈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많이 발각이 돼가 여러분들 뭐죠? 정계에서 뭐합니까? 그냥 정리가 되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겠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노원구 병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하니까 2020년 4.15 총선의 전국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예외가 뭡니까? 14번 전라남도 13번 전라북도 여러분들 5번 광주광역시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전국이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한쪽에서 표를 빼앗아 표를 쑤셔 넣어 놓으니까 전국이 똑같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7%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미래통합당이 0%에서 마이너스 16%면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학력이 꽤 높은 사이인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 제외하고는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될지 나라가 어떻게 어려워질지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들을 못하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준석의 성적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서울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4.15 총선의 노원구 병원제로입니다. 원데이터. 후보별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를 당의 득표 득표를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공식에 의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공식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제야 전문가가 이 원재료를 가지고 컴퓨터를 분석해 가지고 어떤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제조됐는가 생산됐는가를 찾아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이 12%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준석이 함께 12%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무슨 김석환이 함께 이러면 넣어준 겁니다. 여기서 조작값을 12%, 13%, 14% 여러 가지를 돌려봤는데 12%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 자료는 그냥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투표수를 합친 게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제조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조가 어떠냐? 간단합니다. 이준석이가 사전투표 득표한 표에서 12%,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빼앗아 가지고 그냥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런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딱 제시하지 않습니까? 21대 4.15 총선에 서울 강력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 이준석이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빼앗아 가지고 바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옮겨줬다. 12%를 빼앗고 12%를 대줬기 때문에 총 조작 규모는 24%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김성환 후보는 손을 안 댔으면 당일 사전투표에서 47%를 얻어야 되는데 59%를 뻥튀기를 했고 이준석은 손을 안 댔으면 48%를 얻어야 될 사람이 37%로 그냥 쪼그라들었다. 이게 그냥 결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빼앗았다는 것은 이준석이가 받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23%를 빼앗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과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나오니까 그다음 총결과가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은 서울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련의 발표된 자료입니다. 서울 중앙선거관련의 발표된 자료를 보면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 당일 득표율 46, 사전 득표율 59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표를 쑤셔놓으니까 이렇게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당일 득표율 48, 사전 득표율 37 이렇게 크게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4박 5일 사이를 두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앙선거관련의 발표된 자료만 봐도 이게 그냥 표를 쑤셔넣었구나. 사전투표에서 이준석은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하고 쑤셔넣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1번에 조작된 것을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수정된 값이 4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정된 걸 해보니까 이준석이 560표로 이긴 선거였다는 겁니다. 4.15 총선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이준석이 5만 1,237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5만 6,77표로 560표 차이로 이준석이 이긴 승리가 4.15 총선이었다. 그런데 승관이 발표는 어떻습니까? 김성환 후보가 5만 5천표 이준석 후보가 4만 6천표로 약 9천표 차로 김성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가 제 주장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학의 바탕을 두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냥 뭡니까? 정치적 레토릭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선거 부정이 어디 있노? 뭐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판결했는데 선거 부정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 하나도 뭡니까? 실정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나와서 세 번째는 당선됐는데 본인이 뭡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선관이 대변인으로 활동하니까 지금 이렇게 딱한 상황에 처한 거죠. 사람이 좀 진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여러분 짐승이나 동물하고 다른 게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도 있고 정의에 대한 열망도 있고 선에 대한 갈망도 있고 옳은 길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 바람도 있고 그것이 인간다움의 가장 정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준석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젊은 애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하태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초반의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했을까? 너희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너희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고 보지만 그렇게 짧은 게 아니고 길단 말이지. 길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지고 천대비 조재현이 그렇게 땅땅땅해서 판결했던 말든 결국은 선거 데이터가 나중에 결국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자기가 선거에서 얻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하태경도 여러분 회원대에게 데이터가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도 입 다물고 지금도 뭡니까? 선거 부정 없는데 총대를 메고 이렇게 일뛰고 저리뛰고 하는 걸 보면 그게 인간이냐 이야기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썩을 수가 있습니까? 언론들은 어떻게 이렇게 썩을 수 있습니까? 대법관들은 어떻게 이렇게 썩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들은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식자층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남 문제도 아니고 자기 문제고 자식들의 문제인데 어쩌면 이렇게 비겁하고 어쩌면 이렇게 뭡니까? 부정의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야기죠. 가끔 생각해 보면 진짜 한별 느낍니다. 이게 짐승들이 모임이지 이게 어떻게 인간들의 모임이냐 이야기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보고 뭡니까? 이런 판결 결과를 내놓는 전혀 선거 데이터 문제 없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조재인이나 천대입이라는 사람이 이 판결문에 대해 책임을 안 지는 사회가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끝장난 거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준석 문제를 가지고 참 언찬아야 할 때가 많지만 사람이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문제의 근원도 결국 선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대표가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뭐 이익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고 하지만 좀 진지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됨이라는 게 사안이 있으면 어떤 사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참 한심한 거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서 사실과 진실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합리화를 시키거나 굴곡을 시키는데 익숙한가? 그 여러분들 업보를 다 나중에 치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게 건너뛰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비용을 다 우리 사회가 치룰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고독자akes사의 인물과acre